뽀뽀뽀 친구 링키링키티링키 구독, 좋아요, 눌러봐 뽀뽀뽀 친구들, 안녕?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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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건 바로 제 방귀 소리예요 그런데 저보다 방귀를 아주 힘차게 잘 뀌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럴리가 방귀는 내가 최곤데 누구지? 이 친구들이 방귀 시합까지 한다는데 어떤 시합일지 빨리 책을 읽어봐야겠어요 이야기 팡팡 아우, 지저분해 오늘은 청소 좀 해야겠어, 느리야 내가 빗자루 가져올게 그럼 난 쓰레기통 가져올게 잠깐! 어? 나한테 맡겨 하나, 둘, 셋, 골! 우와, 다 날아갔잖아 흐흑 아우, 이게 빨리 안 되네 어? 어떡하지 잠깐 어? 나한테 맡겨 하나, 둘, 셋 잘 놀다 와 우리 동네에서 토리 방귀가 제일 쎄 거야 우리 동네? 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쎄 거 같은데 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쎄 거 같은데 응, 그치 그치 어쩌면 토리 방귀가 제일 쎄 거야 그건 지구에서 제일 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럼 응? 말도 안 돼 응? 토리 방귀가 쎄봤자 우리 큰형보다 약할걸 응? 그래? 우리 큰형 방귀는 우주에서 제일 쎄거든 우주에서? 대단하다 에이, 그럴 리가 없는데 두더지야 누구세요? 나야, 토리 아이고, 깜짝 놀랐네 무슨 일이야? 너희 큰형 방귀가 그렇게 쎄다며? 얼마나 쎄지 대결해 보고 싶은데 형 있어? 아니, 지금은 없는데 근데 하나만 나야 우리 형이 이길 게 뻔하거든 뭐? 내 방귀도 쎄거든 그래? 그럼 어디 한 번 뀌어봐 내가 한 번 볼게 좋아 꺽 꺽 어때? 내 방귀 쎄지? 그래서 옆 동네까지 날라갔다가 왔다니까 도리가 그랬단 말이지 어쩌려고 내 방귀 힘을 보여줘야겠어 빰 빰 빰 빰 도리야 응? 아우, 두더지 니가 나랑 방귀 시합하고 싶다고 있다며 한판을 누가 쎄지 겨루자고 어허 좋아 바라던바야 토리가 두더지랑 방귀 시합을 형 발기 내가 먼저 낀다 뿡 출방 부 꺽 나도 칠 수 없지! 안 되겠다. 방망이 날리기 시합이다! 오늘 시합은 여기까지 하는 게 어때? 그래. 그럼 동시에 먼 쪽으로 방망이를 널리자! 좋아. 하나. 아이고, 내 눈! 방망이에 맞아서 등이 굽어버렸네! 아이고, 내 눈! 방망이에 맞아 눈이 한쪽으로 몰려버렸어! 토리랑 두더지가 괜히 방귀 시합을 했어요. 아무 상관없는 우리만 피해보고! 이게 뭐냐고요! 아이고, 그래서 새우등이 휘고 가자미 눈이 한쪽으로 몰렸구나. 모두 토리와 두더지의 방귀 시합 때문이었어. 이 방귀 시합 때문에 엉뚱한 친구들이 피해를 받네요. 노는 것도 좋지만 남들에게 피해주면 안 돼요. 근데요, 나도 토리하고 방귀 시합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안녕! 안녕! 안녕!